내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주께서 힘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 때 너무 힘들 때 정말 한 번도 못할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땅의 슬픔 위로 새 창조를 환호하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찬송을 울려나는 음악소리 듣노라 그래서 그 음악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런 가사거든요 또 하나는 나의 기쁨과 위안 사라진다 한들 주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어떠하리 그가 어둠 밤에 노래 주시니 어두움이 나를 둘러싼들 어떠하리 그렇게 어두움이 둘러싸도 나는 찬양하리 그래서 내가 어찌 찬양 안하리 그런 가사를 10편 146편에 있는 나의 생전에 영광을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는 10편 구절이라고 이 가사를 썼어요 우리 403장 나의 아연 십자가의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 안할까 그런 가사예요 자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주님들 함께 살겠다는 찬양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요? 그런데 바로 우리 앞에도 계시고 나의 지휘도 계시고 그죠? 내 옆에도 계시고 주님이 항상 내 옆에 항상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의 팔을 의지한다 지금 주의 팔을 잃는 건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못하실 것 없어서 우리가 모든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우 어떡해 어떡해 걱정하는 거 있죠? 그 걱정하는 그 모든 게 마음이 나눠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고 그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높으시고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시다 그렇게 지금 참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내 영이 쑥쑥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그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여기 성령이 담비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 영도 성령이 담비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44장 아까 저희가 부르려고 했던 찬양이 지금 다 오늘 찬양이 뭐냐면 오늘 여기서도 주신 것처럼 성북 가사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모든 찬양을 불리는데 이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이 세상에 잠시 살지만 하나님을 찬성 부르다가 주님 맞이해서 같이 가면서 열리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우리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까지 항상 찬성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참여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사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못 쓴다겠죠 주께서 멸류관을 멸류관을 받아쓰고서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어요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오시면 네 제가 국회에 기도할 때 다 소홀말 하고 한번에 탄소화 먹을 때 네 그러셨어요 마이 래서 나를 사랑하는 열리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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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찬양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천국이죠 여기서부터 천국이면 주님과 함께 살아요 안녕하시겠습니다